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을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낸스 압수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크리스티 초이 최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사이드가 넘어가지 않는데요? 네, 됐네요.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 말 저희는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목도했습니다.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무려 17배의 수익률이 기록했는데요. 전통 금융자산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의 블록체인을 접목하려 그러는 시도들과 또 많은 ICO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과연 모든 것들의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지금 나와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말 단순히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ICO를 사용하고만 있는지는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거래량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위 거래소로서 돈을 버는 것이 미션이 아닌 돈이 필요한 곳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미션인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 무분별한 ICO,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인을 보면서 저희는 생태계와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건강한 생태계 만들기의 일환으로 바이낸스 랩스가 출발하였습니다. 바이낸스 랩스는 바이낸스가 시작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셜 임팩트 펀드입니다. 지금 아직 만들어진 지 채 세 달도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 블록체인 세상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혁신을 열 단 1%의 정말 최고의 팀과 최고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을 열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째로는 과연 그 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그 팀의 동기와 그 팀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팀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행력을 갖고 있으며 그 팀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전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바이낸스 압스가 투자자로서 조언가로서 가장 좋은 친구로서 더할 수 있는 가치가 크지 않다면 저희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매우 긴 비율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단순히 ICO가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4건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보시는 Oasis Labs, Republic, MobileCoin, Certic 이 4건입니다. 지금 또 다른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블록체인 산업은 개발자들의 손에 달려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그런 연구기관들을 스폰서하는 것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는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은 크립토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많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추명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구축되어 갈 수 있을지와 같은 그런 고민들입니다.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Cryptocurrency Governance Initiative, CGI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저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저희는 최근에 Binance Ecosystem Fund라는 1빌리언 달러 1조원 상당의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저희는 직접 투자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랄류를 가지고 장기간의 뷰를 가지고 진정으로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그런 펀드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매우 대담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수도 있을 거고 많은 자원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가지의 미션 정말 블록체인 생태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겠다는 그 미션 드리븐 오프라이제이션으로서 계속 노력해 나갈 때 그런 세상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계속 이 미션 드리븐 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